할렐루야 2, 3, 7, 5촌 종족 살리는 성취의 정숙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전국과 세계에서 모인 2,500명의 리더들과 함께 리더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전세계에 모인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렌먼트 전도자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자입니다 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임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약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과 새 사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신의 살림 영원한 망대 나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그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말씀을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내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그곳을 살리네 내가 바로 주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맘에 가득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맘에 그곳을 밝히네 그곳을 밝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경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하나 끝났어요 처지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하나 끝났어요 처지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운명 defined 운명 상짓 navigating 운명 통해 운명 Diamond 연강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난 끝까지 지금이 되네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전화가 해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다만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 돼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다만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물론 계획과 축복이에요 운명 속에 25시 나는 찾아들여요 문제는 물론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난 끝까지 지금이 되네요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 돼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역 끝났어요 방역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 돼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역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물론 계획과 축복이에요 운명 속에 25시 나는 찾아들여요 문제는 물론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딱 끝까지 지금이 되네요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에 새롭게 불려질 그리스도 예수완에 라는 찬양을 하는 경험을 돌리기 바랍니다 At this time let's give glory to God learning a new song called In Christ Jesus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해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어떤 형편에도 사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네 내게 능력 주신 은자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내게 모든 것이 응답이래 함께 고백합시다 Let's come back together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대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해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어떤 형편에도 사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네 내게 능력 주신 은자 내게 능력 주신 은자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내게 모든 것을 응답이래 그가 나를 시작하셨으니 그가 나를 시작하셨으니 그의 날까지 나를 잊고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신 은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은자 안에서 원천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내게 모든 것이 응답이래 아멘 아멘 우리 기쁨으로 영원하신 여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We come back together Eternally Power 위탁한 빛나올 위탁한 빛나올 위탁한 빛나올림이쉬 영원히 찬송가 2장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뜬각과 핍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원과 눈빛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죽음 속에 날 들려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것에 있어도 언제나 영원히 보좌에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수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만대 나의 영원한 기억 나의 영원한 삶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신유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은혁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빈곤 속에 날 들려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것에 있어도 언제나 다시 한번 영원히 보좌에서 성실하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수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마음 나의 영원한 기억 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신유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수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마음 나의 영원한 기억 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신유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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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실 말씀을 기대며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티미티 킴이고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현재 푸나호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며 사업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창업과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저는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로블럭스에서 제 자신의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사업은 전 세계에서 약 만 천명의 회원들과 스텝들이 있으며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렘넨닛 리더 수련에서 배운 24시, 25시 영혼의 바톤을 이어받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지키면서 제 사업을 더욱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세계화의 미션을 이룰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산업 성교 예배를 위해 독일 이마니얼 교회 홍시온 렘넨트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Ich bin Remnant Sion Hong aus der Deutschland IMAGEL Kirche. Ich studiere politische Soziologie an der Ruhr-Universität Bochum. 저는 글자의 인식을 시작합니다. 내 vision은 글자의 인식을 받는다. 이 글자의 인식을 받는다. 제 글자의 인식을 받는다. 그를 그린을 맞춰서 그린끈을 전해선과 유럽의 Parliaments을 해놨다. 제 비전은 갑자기 영감을 받아 방향을 잃어버린 독일과 유럽 국회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서미트를 살리는 정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세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를 거친 세상의 바다에서 올바른 방향의 기도로 24 속에서 확인하는 제자로 기도로 25 누리는 전도자로 기도로 영원을 누리는 세계화의 제자로 또한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누리는 미래의 제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4 세계 렘넨트 리더 수련회를 통해 한 사람의 언약을 잡는 순간 시대와 세계를 변화될 수 있다는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뺏기고 있는 지금 분열과 마음과 생각을 두 가지 생명선으로 호흡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모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스된 집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중을 통해 모두가 문제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집중을 통해 모든 갈등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갱신의 시간이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이 집중을 통해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이 시간은 우리에게 황금 기회라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만 놓쳐버린 세계교회와 내필름 현장의 만물을 보종케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직 복음을 대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하여금 오직 복음으로 가는 것을 막는 모든 지옥에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묵상운동, 치유운동 세 가지 뜻의 주역으로 말씀을 받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업 성격 예배는 전국과 전세계 동시 생중계 중입니다 세계보고마 상임위원 총재 유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산업 성격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우리 리더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핵심이 연결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강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잘 안된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를 맡은 렘난트는 하와이에서 왔어요 부모님들도 전도 제자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현빈이고요 영어 이름은 Timothy인데 고등학생인데 벌써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산업인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었던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어릴 때 집에 이제 토끼를 키운 거요 토끼를 키우니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학교 가게 되니까 토끼 먹이를 줄 수 없잖아요 동네 꼬마들을 부른 겁니다 월요일 날에는 네가 주라 화요일 날에는 네가 주라 또 수요일에는 네가 주라 이렇게 다 날짜마다 정했어요 조건은 세 끼 놓으면 한 마리씩 주겠다 어릴 때 그 사람이 강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비밀 열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전도자의 비밀 혼자서 살아남습니다 300% 준비하세요 300%란 말은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렘넨트와 전도운동을 사실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티모데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될 겁니다 어떤 경우도 혼자 살아남습니다 두번째 비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봐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 힘이 있는 자에게 사람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티모데이가 영적 사실에 힘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숨겨진 것을 잘 봅니다 그걸 보고 역발상 반대쪽에 많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은 남을 해치려고 해요 성공을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넨트 가는 곳에 다른 사람이 막 살아나야 돼요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방향도 그렇게 잡아야 돼요 남을 해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성공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몸은 피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선택합니다 모든 성공했던 사람들이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작년 몇 년 전에도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굽니까 코로나 약 만드는 사람이죠 너무 많이 벌어서 계산을 못해요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힘도 없으면서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게 CVDF입니다 그렇죠 이미 미리 본 거요 그걸 미리 갖고 있는 겁니다 벌써 머릿속에 누리고 있고 완성, 성시가 된 겁니다 경쟁하는 이유가 없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걸 자꾸 해요 그렇죠 안 되는 걸 자꾸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필요한 재창조예요 이것은 당연, 필요한 절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해요 재창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을 빼버리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필연을 빼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활용하려 해요 맞습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당연하면서 필요한 것이면서도 절대 증가해요 렘디 일곱 명이 다 그랬어요 자, 요셉 한 명을 보고 같으면 당연한 거랬어요 뭐가 할 거냐가 아니고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청소를 제일 잘했어요 그렇죠 또, 가는 곳마다 요셉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일을 해서 됐죠 아니, 장만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절대적인 게 보입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해요 여유도 있고 여러분은 세계보험을 하게 됩니다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삶 자체가 너무 낙오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할 수 없죠 여러분은 최고로 가야 됩니다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나이 어릴 때는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서 서밋 되면 고생해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거라요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죠 아시겠죠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리더스님에게는 여러분이 완전히 외워야 될 겁니다 그대로 삶에 적용하십니다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누구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노바디로 갑니다 그리고 노바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노예로 빈손으로 간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임금님의 꿈을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신뢰되는 말입니까 그래야 돼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노바디 많은 사람들이 박지님들을 해요 아니 목사님들 만나고 왜 성교지 그쪽으로 가지 그냥 우리 친척이 있어가지고 아니 왜 그게 다 개척이 된다 할게 그냥 조카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절대 것 써야 됩니다 천명 소명 사명 이 열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목회도 이렇게 해야 돼요 목으로 급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얼굴이 24시간 정도 있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기도 바쁜데 24시간 남의 말하고 그러니 축복하기도 바쁜데 24시간 남 욕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고 24 그러고 이번에 은약 잡은 대로 25 영원 이 부분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이 보이죠 구약시대에 보세요 놀라운 일이 보인 겁니다 이 은약 속에 있는데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은약이 탁 보입니다 세계보금 은약이 구체적으로 다 안합니다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은약과 사명입니다 그대로 되셨어요 다 보라니까요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이 사무엘이 그대로 성취되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만큼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부모님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이게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박사가 아니라도요 박사보다 더 훌륭해요 이 당 여러분을 랩런트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어린 다위되게 이런 은약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걸 왜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아무렇게나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이 쓸모없단 말이 아닙니다 세계를 바꾸는 것은 렘런트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루투기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와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 그런데 그루투기가 남아있어 그 밑에는 뿌리 있어요 뿌리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은약입니다 이것을 가장 신약 때 중요한 거 어디에 전달했느냐 회당에 가서 렘런트에게 전달했느냐 뭘 전했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정했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 세 가지 재앙에서 못 받지 나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운명도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라는 키를 갖고 있으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저 오천 종족인 저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기도가 많이 가요 우연이겠습니까? 아니 우연이 이 사람들에 대해 왔겠어요? 여기 우리 바누아토 지도자도 계십니다 우연이 이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정인으로 시원해 볼 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24, 25 영원이라는 걸 가져가야 돼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실행되도록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말은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25고 응답입니다 저게 영원으로 바뀝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미래신에 어떤 게 나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감추어진 것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을 주는 겁니다 지금 감추어진 것을 주는 겁니다 미래에 감추어진 것 주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할 때나 중간에 쉴 때 있죠? 집중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잡힐 겁니다 신기하게 응답하는 걸 느끼게 돼요 오늘 빈 시간에는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뭐냐? 도브라시 위해서요 세 개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 막는 모든 자들의 손발이 결박되도록 집중기도 해야 돼요 손발이 결박돼 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하세요 집중으로요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토일시대는 여러분이 완전히 개인집중시대에 대해집니다 인디비주얼 컨센트레이션 인의 age of the three-day weekend 결론은 렘넌 전도학 TCK 전도학으로 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뭘까요? 중요하지요 일곱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어쩐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TCK를 위해 준비한 건 뭐죠? TCK를 활용해서 일곱 현장을 살렸어요 꼭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어떤 걸 주었지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어른들은 언약만 잡아줬대요 반드시 이 일이 렘 통해서 TCK 통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렘넌트에게 TCK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세 가지를 줄 겁니다 첫째입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걸 줘요 항상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모르는 걸 줘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갔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현지 지도자가 모르는 걸 준다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걸 요셉에게 알렸어요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모르는 걸 요셉이 하라고요 더 중요한 거 애급에 갔는데 애급 왕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요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합니다 왕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것 가지고 핵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더 소리 4개와 오늘 강의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바로바로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업하는 모든 산업인들을 일으켜야 돼요 준비도 안 됐는데 하면 됩니까? 그것도 빛내가면서 간도 크지 준비가 안 됐는데 빛내가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도 못 갚아 나 그거 보면 진짜 간 크다 믿음 좋다 싶어요 전도 들이켜야 돼요 아니 전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데 내 자신이 메시지와 영적인 걸 다 준비하는 겁니다 현장 완벽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날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거냐? 이 세 개가 합쳐져야 캠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냥 다 놓치고 아무렇게 내버리면 얼마나 손입니까?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줍니다 가족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요거는 그 현지 지도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이랬어요 다니엘이 왕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조금 하고 있으면 그런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은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깨달음이 올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저절로 성공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핵심 때 두 강의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미래 살릴 모든 렘넨터들 위해 실에 살릴 산업인들 위해 지금부터의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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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guitar solo guitar solo guitar solo